음악 저는 원주에 사는 63살 최광철입니다. 저는 아내 61살 안춘희입니다. 음악 우연히 한강변에 아내랑 놀러 나갔다가 산악자전거를 타던 젊은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전거 두 대 그냥 사버렸어요. 음악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. 아 내가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천천히 좌우를 살피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은 그때 나에게 들어서 그걸 알게 됐죠. 돈 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용기 헬시 에이징이란 마음가짐이다. 저는 이름은 이민숙이고 나이는 79입니다. 100살을 먹어도 마음은 19살 먹은 청춘 같다고 똑같아요. 내가 힘들고 어려서 못 하겠다 하는 데 기운은 있어 또. 그냥 그런 양반들은 만나면은 그냥 자녀가 그러니까는 항상 서글픈 얘기. 주원을 주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. 나는 그게 제일 좋아 주는 것 같이. 내가 돈 있고 뭐 뭐가 부자고 뭐가 어때서 남을 돕는 게 아니야. 나는 정께 사는 방법은 남한테 베풀고 웃고 항상 인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.